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화보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불가리와 함께 코스몰콜리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주얼리 촬영이다 보니 잠시 세븐틴의 반지를 뺐고요 저는 다시 또 한 번 세븐틴 반지를 뺍니다 오늘은 쥬얼리 촬영이기 때문에 잠시 반지와 잠깐 이별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안 먹는 게... 아직... 참여해야 됩니다 나 이거 먹고 싶은 거 같아요 오늘은 또 열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렴하게 코스마플리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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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까지 이 판단트로 입까지 오죠? 그치?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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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 렛츠고 페인 telev части 렛츠고 우리 한 번 바꿔볼까? 네 거가 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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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